그가 한국을 다녀간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전화 한 번, 편지 한 통 없었다. 강원도의 작은 어촌에서 헤어진 이후, 그가 캐나다의 이국 여자에게로 돌아갔는지 한국의 어느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마치 햇살이 사라진과 동시에 지워진 그림자 같았다. 사라진 그림자는 흔적이 없다. 냄새도 남지 않는다. 기억에도 남지 않는 게 그림자이다. 바로 그렇게 깨끗이 우리들 곁에서 사라졌다. 우리 부부는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어쩌다 들러 술 한잔하는 사당동의 순댓국 식당 여자도 그를 입에 담지 않았다. 그는 애당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이런 그의 존재를 일깨워준 것은 이혼한 이 정숙이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녀는 두 아들도 아버지의 소식을 모른다고 했다. 5년 전에 불쑥 다녀간 이후 소식이 끊겼다며 자신을 원망하더라고 했다. 그 양반에게 꼭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의 연락처를 물을 뿐 이쪽에 안 부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잘 지내느냐는 물음도 못 들은 척하며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했다. 거기 그대로 살고 있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번호도 그대로죠? 그녀가 마지못해 그렇다고 했다.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연락하면 전화하라 전화지요. 그녀는 알았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평생 숙제로 남을 것이다. 이혼의 세월이 만만치 않게 흘렀는데 이제 와서 하려는 말이 무엇일까? 이혼으로 인해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려는 것일까? 부부란 이혼하면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된다. 더구나 이유도 모른 채 노년의 초입에서 이혼당함은 말 그대로 황당한 상황이 아닌가? 아픔과 분노에 앞서 부부로 사랑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허망하여 속수무책의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혼하려는 것이냐? 따지는 건 오히려 살아온 지난 날은 물론 남은 인생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단초가 된다. 그래 그동안 나와 살아줘서 고맙다. 남은 세월은 각자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말한 후 차마 분노할 수 없는 아픔을 사귀며 각자의 길로 돌아설 수도 없지 않은가. 오직 침묵할 수밖에 없는 노년의 이혼. 그녀가 십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부터 읽어드릴 작품은 정병극 장편소설 이혼의 진실입니다. 이 작품의 에필로그를 도입해 읽어드린 이유는 독자님들의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총 7부로 나누어 낭독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병극 작가님의 작품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기쁩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1장. 작은 포구의 어촌 정형, 여기도 마찬가지야. 캐나다로 이민을 간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다. 반가움에 서둘러 봉투를 개봉하곤 피식 웃고 말았다. 장문의 사연을 기대했는데 편지 내용이 달랑 한 줄이기 때문이었다. 캐나다로 이민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기 후에 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었다. 가능한 빨리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남은 인생 즐기겠다던 그는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모양이었다. 그는 60대 초반에 이혼한 후 자식들과도 떨어져 응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친구들의 성화로 빠지못해 술자리에 앉아도 말이 없었다. 세상을 긍정의 가슴으로 안고 살아온 그는 항상 달변으로 술자리를 즐겁게 했었다. 그의 끝없는 달변 속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살이의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해악으로 다가와 아이들처럼 깔깔거리게 했다. 때문에 그의 침묵은 그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침묵이 되면서 불안으로 변했다. 혹 몹쓸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조바심까지 생겨 우리 몇몇은 자주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찾아가곤 했었다. 그는 이런 우리들이 못마땅했는지 어느 날 핀잔을 주었다. 자살 안 할 거니까 귀찮게 굴지 마. 그날 그는 처음으로 이민 얘기를 했다. 아주 짤막하게. 그 후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없었다.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로 안부를 걱정할 무렵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캐나다라고 했다. 캐나다로 온 지 반년이 넘었다며 지낼만 하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캐나다에 어디에서 산다는 말도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지낼만 하다는 자기 말만 하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이 편지가 그의 몇 년 후의 소식이었다. 그의 짤막한 편지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었지만 이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생각이 밀려왔다. 발신자의 주소가 없는 이름만 쓰여있는 편지 봉투가 못내 신경 쓰이면서 그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과연 최악의 선택이란 어디까지 추락하는 걸 말할까? 정말 궁금해. 그는 30여 년의 결혼 생활을 접던 날 폭삭, 무너질 듯 참담한 얼굴로 술을 마셨다. 그의 이혼은 뜻밖의 사건이었다. 그는 남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 순박한 삶으로 안정된 가정을 이끌어왔다. 부인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알뜰한 주부였다. 남편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건강하게 자라는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행복을 느끼는 여자였다. 이 양반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껴요. 애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한때 과천에서 이웃으로 산 적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파트를 오가며 저녁을 먹거나 술잔을 나누곤 했었다. 그녀는 언제나 즐거운 표정으로 술수발을 들었다. 어느 날이었다. 술상을 차려낸 그녀가 전에 없이 우리 두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그녀는 내 자네 먼저 술을 따르며 말했다. 저 양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몰라요. 아마 나처럼 행복한 여자도 드물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자네 술을 따르며 또 말했다. 당신을 만난 건 평생의 행운이에요. 고마워요. 그는 그녀의 말에 황당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그녀의 고마워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쑥스러웠는지 잔을 단숨에 비웠다. 이 사람 오늘따라 왜 그래? 생전 안 하던 말을 다 하고 나 원 참 이것이 그들 부부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부끄러움 같은 것이었다. 말하지 않음을 더 큰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말 없는 믿음. 그 믿음 이전의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부부였다. 그런 그들이 느닷없이 이혼을 했다. 그들 부부의 이혼은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왜 헤어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꼬치꼬치 캐부를 수 없었다. 그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그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에서 부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만 짐작할 수 있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야지. 행복한 가정 달랑 그 안에 안주하던 그녀가 왜 남편과 자식까지 버리고 떠났을까. 달랑 한 줄뿐인 귀의 편지를 들여다보며 새삼스럽게 그 까닭을 생각해보아도 여전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담배를 피워불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장보러 나갔던 아내였다. 그 담배 좀 끊으면 안 돼요? 입에 달고 사는 아내의 잔소리였다. 아내는 줄기차게 말했다. 당신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려 죽을 거야. 그때마다 당신은 내가 폐암에 걸려 죽기를 바라는 못돼 먹은 마누라라고. 대받아 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농담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아내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아내는 편지를 힐끔 내려다보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참 멋대가리 없는 편지네. 누가 보냈어요? 캐나다의 그 친구 아내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다. 장바구니를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소포뭉치를 들고 나왔다. 그 친구 부인이었던 여자가 보내온 소포예요. 소포? 별일이군. 아내는 소포뭉치를 건네주곤 주방 싱크대로 갔다. 소포의 작은 상자에는 한 통의 편지와 컴퓨터로 프린트한 두 권의 원고가 들어 있었다. 두 권의 원고는 나를 당혹스럽게 했다. 무슨 내용의 원고인지 모르지만 두 권의 첫 장에 쓰여있는 원고의 순서인 1자와 2자가 안겨주는 느낌은 말 그대로 당혹스러움이었다. 수년 전에 헤어진 친구 부인이었던 그녀는 이미 기억에서 지워진 여자였다.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린 그녀로부터 날아온 원고는 그 내용이 어찌됐건 적어도 내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이었던 사람의 중마고의자 이웃에 살며 서로의 가족들이 왕래했었다는 친분을 내세워도 여전히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이었다. 표제 없이 아라비아 숫자만 쓰여있는 원고 뭉치를 내려다보다 우선 편지부터 꺼냈다. 편지는 사과의 말로 시작됐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마치 눈앞에서 보기라도 하듯 자신의 원고가 당혹스럽게 할 것이라며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고를 다 읽으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왜 이혼했는지 그 까닭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여자의 가슴에 흐르는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그 강물 속에는 자기 애인은 남편과 자식들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그 무엇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편지는 동해의 작은 어촌에서 밤낮으로 바다의 파도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암부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자신의 할 말만 추려낸 그녀의 편지에서는 파도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습기조차 느낄 수 없는 빼마른 땅, 사막 같았다. 그 탓일까?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을 때 입안에서 모래가 서걱거리고 눈에도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따가웠다. 아내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려다 베란다로 나가 관악산을 바라다보며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캐나다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훌쩍 떠난 초로의 늙은이가 남의 나라에서 말과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 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술 좋아하는 그에게 술병을 들고 찾아오는 자상한 친구가 생겼을까? 동양의 황색 인종에게 반해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여자친구가 있을까? 아니, 그보다 하루 세 끼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면 한번 끓여본 적이 없는 그가 혼자만의 입을 위해 시장 바닥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장을 볼 수 있을까? 오로지 자신의 입 하나를 위한 밥과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차려낼까? 찌개가 기막히게 맛있다고 말할 상대가 없는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없는 이국 땅의 애롭고 무거운 식탁 분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한 번 떠오른 상념은 시시콜콜한 일상생활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그 모든 상념은 그가 타국에서의 혼자라는 사실에 귀착되어 시멘트벽에 쓸려 생긴 생채기처럼 아리고 쓰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요? 아내가 도토리묵무침 접시를 베란다까지 들고 나와 한 조각 입에 넣어주며 물었다. 생각은 무슨 생각? 그냥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 정말 방만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왜 젖어있어요? 아내는 짓궂게 물고들어졌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하는 눈치였다. 그녀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휘어치면서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자꾸 보고 싶다고 했다.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친구들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고 까맣게 잊었던 친구의 얼굴이 불현듯 떠오를 때는 그리움에 가슴이 저려온다고 했다. 늙어야 부부정이 더 깊어진다는 말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친구가 왜 소중한지 그것도 말이야. 아내는 내 말에 볼맨 표정을 지었다. 마치 폭삭 늙은 사람처럼 말하는 내가 못마땅해서였다.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베란다에는 작은 탁자와 의자 두 개가 놓여있었다. 우리 대에는 곧잘 이 작은 탁자에 마주앉아 차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감상했다. 고층 아파트의 높은 층이기 때문에 바라다 보이는 관악산의 풍치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니었다. 겨울철 눈이 내릴 때는 사춘기에 소년소녀로 돌아가기도 하고 여름철 비가 올 때는 심각한 얼굴로 빗줄기를 바라보며 혼자 술잔을 비우기도 했다. 아내는 나와 술 한잔 할 유량으로 준비했는지 도토리묵 무침에 파전과 돼지고기 볶음을 내왔다. 아내의 잔에 술을 먼저 따르고 내 잔도 가득 채웠다. 아내와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그녀의 잔에 먼저 술을 따랐다. 주량이라고 해봤자 두어잔인 아내이지만 자기 잔부터 채워주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 여자가 보낸 게 뭐죠? 아내가 술잔을 들며 물었다. 모르겠어. 무슨 원고 같은데. 원고라면 자서전이라도 썼나? 그럴지도 몰라. 편지에 왜 남편과 자식 곁을 떠났는지 그 까닭을 밝혔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그 원고 내가 먼저 읽으면 안 돼요? 그들 부부의 이혼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아내는 뒤늦게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해진 모양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금방 읽기를 포기했다. 당신에게 털어놓은 이혼 사연을 자기가 먼저 본다는 게 왠지 마음에 걸린다며 열게 웃었다. 40, 50대의 이혼이 많다면서요? 그런가 봐. 이유가 뭐래요? 세상살이가 어떻다는 거 알만한 사람들이 왜 헤어진대요? 그냥저냥 살지. 뒤늦게 새 여자, 새 남자 만날 것도 아닐 텐데. 그 나름대로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겠지. 아니면 서로에게서 지독한 상처를 받았던지. 반쯤 남은 잔을 비웠다. 알맞게 매콤한 돼지고기 한 점을 집어들며 문득 엉뚱한 생각을 떠올렸다. 만약 오늘의 내가 아내로부터 절망적인 상처를 받는다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있을까? 인생살이란 어차피 새홍치마인데 무얼 따지나. 어리석은 척 남은 인생 적당히 살다 가지. 과연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었다. 믿고 살아온 아내로부터 배신과 기만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길로 모든 걸 끝장낼 게 분명했다. 부부간의 배신과 기만은 사회에서 당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문제이다.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 배신과 기만이 흘러넘치게 마련이다. 그것을 비춰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오히려 다행스러운 곳이 사회이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다르다. 배신과 기만이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될 관계가 바로 부부이다. 표현조차 필요 없는 믿음. 그 이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수한 자연의 일부분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허허 웃음이 터졌다. 부부관계를 자연의 순수함에다 비교하는 나 자신이 너무 기가 막혔기 때문에 터진 웃음이었다. 갑자기 왜 웃어요? 실성한 사람처럼. 우리 부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지. 우리보다 더 투명한 부부 있을까? 안 그런가? 당신이 투명해요? 암 정말이세요? 결코 난 때묻지 않은 당신의 평생 반려자이지. 누가 들을까 무섭네요. 술이나 드세요. 사실 난 아내를 적당히 속 섞이며 살아온 단편이었다. 가정 풍파를 일으킬 만한 일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아내는 언제나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특히 직장 문제로 속을 태운 아내였다. 젊어서는 윗사람과 곧잘 충돌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훌쩍훌쩍 회사를 옮겨 다녔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한 회사에 오래오래 근무하다 정년 퇴직하기를 원했다. 성격 다실까? 젊은 사장 밑에서는 죽어도 일하기가 싫었다. 무조건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나이 많은 사장의 회사로 옮기기를 거듭하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결국 나는 나이 때문에 밀려났다.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도깨비 같은 것이 나타나 나를 회사 밖으로 가차없이 떼밀어냈다.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나는 한동안 등산만 다녔다. 다행히 사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나 반갑다고 덥석 받아주는 것은 아니었다. 온 몸을 땀에 젖게 하거나 더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정도의 파김치로 만들어 놓고서야 받아주곤 했다. 그것이 산이었다. 청주 좀 다녀와야겠어요. 아내가 빈잔에 술을 따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청주에는 출가한 큰딸이 살고 있었다. 큰 딸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첫째 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입덧 때문에 고생께나 하는 모양이었다. 틈만 나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내려와 달라고 앙타라는 눈치였다. 며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예 눌러앉아 산후조리까지 해주고 와. 억지 좀 부리지 말아요. 애가 오죽하면 날 찾겠어요? 누가 뭐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짜 못 말리는 양반이야. 알았어요. 하루만 식사 챙겨 드세요. 내일 내려갔다가 모레 올라올게요. 아내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기실 나는 내 손으로 커피 한 잔 끓여 마신 적이 없었다. 어쩌다 애출하는 아내가 식탁을 차려놓고 나가도 구움끼 예사였다. 보은 밥통에서 밥 한 그릇 떠먹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집에서 혼자 먹는 그 자체가 궁상맞고 싫어서였다. 바깥에서든 안에서든 음식은 누군가와 함께 먹어야 입맛이 났다. 그만 마실 거죠? 아내가 식탁을 치우려 하자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조금 더 마시고 싶었다. 거실 소파에 올려놓은 그녀의 원고 중 첫 장에 이리 쓰인 원고 뭉치를 가져오자 아내가 자리를 피해 주었다. 그녀의 원고 겉장을 물끄러미 뒤로다보다 아내가 앉았던 의자에 올려놓았다.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쪽도 선뜻 내키지 않았다. 읽는다면 그래서 그녀의 이혼 사연을 알게 된다고 치자. 그게 다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들은 이미 수년 전에 헤어져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 더욱이 두 사람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처조차 모르는데 새삼스럽게 이혼 내막을 알아야 할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그녀의 가슴에 흐르는 강물. 남편과 자식들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 무엇들이 과연 이혼할 수밖에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했다. 읽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읽으나 안 읽으나 결론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하면서도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에게 짜증이 났다. 그들의 일은 그들의 일로 덮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우왕좌왕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못된 여자 같으니. 급기야는 그녀에 대한 타박이 터져나왔다. 왜 이런 원고를 보내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느냐는 항변이었다. 그러면서도 원고 뭉치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유와 의미가 있건 없건 호기심은 별개의 욕심으로 다가왔다. 결국 원고를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다. 방바닥에 가슴을 대고 엎드리면 파도의 심장소리가 들립니다.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의 심장소리를 귀로 듣고 몸으로도 느낍니다. 방파제를 뛰어넘는 심장소리는 바람을 타고 오고 또 땅속으로 스며들어 여진같은 떨림으로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두 개의 심장소리는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소리는 환호성을 닮았지만 땅속으로 다가오는 소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신음 같아 저도 모르게 황급히 방문을 열고 주위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마당 안에 쓰러져 신음하는 것만 같아서입니다. 문을 열 때마다 마당에는 어둠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면 달빛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빗물이 질퍽거리거나 햇살이 눈부실 때도 있고 옆집 개가 어슬렁어슬렁 거리거나 바람 한 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텅빈 마당은 문지방 및 쪽마루가 끝나고 작은 대똘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제법 널찍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당 곳곳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따금 펄펄 끓는 물을 마당에 뿌리는데 그 뜨거움 속에서 용쾌 살아남은 잡초이니 몰골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녀의 원고는 첫 장, 첫 문장에서부터 무거웠다. 파도의 심장소리가 땅속 여진으로 밀려오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된다는 표현에는 섬뜩함마저 느껴졌다. 또 바당의 잡초마다 펄펄 끓는 물을 뿌리는 그녀의 모진 행동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광경이었다. 땅속에는 여러 종류의 밀물들이 살고 있음을 모를 그녀가 아니었다. 개미든 매미 애벌레이든 잡초뿌리 주변에 있는 생명을 향해 의도적으로 끓는 물을 쏟아붓는 것은 잡초 제거에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목적.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가슴 속에 앙금진 그 무엇을 없애려는 몸부림일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 앙금이 바로 그녀가 남편과 자식을 버린 까닭일 것이다.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했다. 큰 소리로 웃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 앙금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게 된다는 기대감이 흥분으로 변했다. 긴장된 손가락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작은 보구와 바다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산 중턱의 낡은 기화집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집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겨우 사람이 살 만큼의 수리를 끝냈을 때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비는 몇 날 며칠 줄기차게 쏟아지며 파도를 드세게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비가 오는 동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치솟는 파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파도는 처음입니다. 어린 시절 집 앞 해천이 장마로 시뻘건 흙탕물을 소용돌이 치게 하며 손살같이 흘러가는 것보다 파도는 더욱 큰 두려움으로 진절이 치게 했습니다. 장마가 질 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읍내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윗집의 할아버지가 물살에 휘말려 죽은 후에는 작은 장마에도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며칠 시 계속될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딱 하루 못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하루가 정말 빨리 갑니다. 채에 돌지도 못했는데 어둠이 밀려와 작은 가슴을 서운하게 했습니다. 평상시에 개천은 가재와 피라미, 미꾸라지, 새우를 잡으며 미역감는 놀이터였습니다. 황톱물이 어지럽게 소용돌이 치는 장마철의 개천은 머리와 꼬리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뱀 같았습니다. 오빠의 손가락을 절단하게 한 독사보다 더 무서운 독을 가진 뱀처럼 느껴져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이 학교를 못 가게 호통치지 않아도 저 스스로 흙탕물이 뒤엉켜 흐르는 개천을 건널 수 없으므로 결석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황톱물의 기억이 태풍의 밤바다 파도로 다가왔을 때 저는 머리와 꼬리를 볼 수 없었던 미친 듯 꿈틀거리는 뱀의 몸뚱이를 떠올렸습니다. 황토색 뱀의 몸뚱이에 밤바다의 검은색을 칠하며 거대한 바윗덩어리가 부서지는 파열음의 파도 소리도 입혔습니다. 포구의 곡선을 따라 제멋대로 자리 잡은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방파제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를 눈사태처럼 그려내곤 합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부서지는 파도가 검은 뱀이 용트림 칠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비늘조각으로 보였습니다. 저의 이런 엉뚱한 상상은 장마철 내내 계속됐으며 밤에는 검은 뱀의 칭칭 감겨 가위에 눌리는 꿈까지 꾸었습니다. 바다와의 만남은 이렇게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제멋대로의 흉축한 상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지밖 개천에 황토물부터 떠올리게 한 바다는 몇 년이 지나는 사이 다정한 친구가 됐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바다와 얘기를 나누며 이 정숙이라는 여자의 생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온 지 한 달이 돼서야 겨우 집 정리가 됐습니다. 저를 친척처럼 대해주며 도와준 이웃들을 초청한 날 저녁 그들은 모두 저에 대해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냥 살 곳을 찾다 여기로 왔어요. 밥벌이를 찾아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그들은 내 말에 웃었습니다. 오촌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술과 안주가 동인할 무렵 미련 없이 자리를 뜯어군요. 아마 그냥 살 곳을 찾다 여기까지 왔다는 제 말이 신경에 거슬렸나 봅니다. 전 정말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수리하다 보니 수중의 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작은 오촌에는 이웃들의 말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허드렛 일이라도 할까 싶어 식당을 찾아 다녔지만 식당마다 가족들이 매달려 먹고 살고 있어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하고 낮에는 방파제에서 파도만 구경했어요. 밤에는 포구에서 사온 이름도 모르는 생선찌개를 끓여놓고 소주를 마시고요. 두 잔이면 좋겠던 소주가 한 병쯤 늘 무렵 아이들이 보고 싶더군요. 이혼한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건 순전히 모성애 때문이지만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양반은 가족을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함께 호호 백발까지 늙어가지 못한 미안함이 아닙니다. 빛도 끝도 없이 문득 스쳐가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 바람 같은 거. 뭐 그런 아주 작은 감정이었습니다. 시뻘건 황토물살에 영감을 잃어버린 할머니는 오래 살지도 못했죠. 물살에 채이며 바위와 칼날 같은 돌에 찢겨 너덜너덜해진 할아버지를 땅속에 묻은 후 그의 가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밤낮 넋을 놓고 있다가 숨을 거두자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무덤에 합장해 주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노 부부의 죽음과 장례식이 신기한 구경거리에 불과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조금만 더 컸었다면 죽음이 뭔지 부부사랑과 인생이 뭔지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땅속에 묻히는 광경 하나만으로도 슬퍼했겠죠. 지금은 두 노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지만 신기해했던 장례식 광경이 떠올라 우울해지네요. 그러나 헤어진 남편과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 자신이 참 바보였다는 생각부터 앞섭니다. 어떤 노인들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본 두 노인의 장례식 기억에 마음이 울적한데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이혼 이유야 어찌됐건 살부치고 자식 낳아 기르며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 아닙니까? 그런 남편을 생각하면 적어도 가슴 정도는 아려야 정상 아닌가요? 이 정숙, 친구 부인이었던 그녀는 한마디로 착한 여자였다. 이기적이거나 얼음처럼 차가운 여자가 아니었다.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가정을 포근하게 꾸려갈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러나 이 글 속에 그녀는 내가 아는 친구 아내였던 여자가 아니었다. 어떻게 30년 넘게 부부로 살았던 남편이란 존재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노인네의 죽음만도 못할 수 있을까? 흔한 말로 하룻밤을 자도 그 남자가 그 여자가 평생 동안 기억에 남아 문득 떠오를 때가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하물며 남편이었던 남자에 대한 감정이 바싹 마르다 못해 무의미한 존재로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을까? 설사 살아오는 동안 용서하지 못할 상처를 수없이 받았어도 백에 하나 정도는 가슴에 간직하고픈 삶의 한 자락이 있게 마련이다.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직할 수밖에 없는 희로애락의 추억이 있을 터인데 그녀에게는 그조차 없단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새벽녘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 청계산 약수터에 혼자 올라갈 준비를 조용히 서둘렀다. 사실 준비랄 것도 없었다. 콜라 패드병 서너 개를 작은 배낭에 담아 아파트를 나서면 그만이었다. 아내는 약수터물로 모든 먹을거리를 준비했다. 밥물도 국거리물도 어쩌다 마시는 커피도 청계산 약수터에서 받아와 물을 끓여 사용했다. 아내는 수돗물을 못 믿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약수터물로 음식을 만들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이유 때문에 곧잘 페트병을 들고 따라 나서곤 했다. 초가을이지만 새벽 산자락은 서늘했다. 제법 널찍하게 닦아놓은 약수터로 오르는 등산로가 촉촉이 젖어있었다. 운동화 바닥에 닿는 흙의 느낌이 매우 부드러워 눈을 밟을 때처럼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 듯 싶었다. 여느 때보다 두어 시간 일찍 올라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약수터 여기저기 흩어져 운동을 하거나 나무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서너 개의 페트병에 물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습관처럼 약수터물로 입안을 헹군 후 몇 모금 마셨다. 뜨거운 여름과는 달리 찬물이 들어가자 속이 조금은 아린 듯 싶었다. 문득 그녀의 글귀가 떠올랐다. 이혼 이유야 어찌됐건 살붙이고 자식 낳아 기르며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남편 아닙니까? 그런 남편을 생각하면 적어도 가슴 정도는 아려야 정상 아닌가요? 맞는 얘기였다. 남편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있어 헤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감정이 미음보다 아픔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정상이었다. 비록 뼛속 저미는 아픔은 아니더라도 아린 가슴은 간직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아픔도 아림도 없다고 했다. 미안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것조차 스쳐가는 바람결 같은 것이라고 고백했다. 부부라는 게 헤어지면 남만 못하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허망한 생각에 담배를 피워불었다. 약수터는 금연구역이었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금연구역이 됐다. 나 역시 약수터에서는 담배를 삼가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는 약수터에서 애진 곳으로 가거나 산을 서둘러 내려오곤 했다. 김 선생 속상한 일이라도 있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약수터에서 사귄 박 교장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교감을 끝으로 정년 퇴직한 전직 교육자였다. 그는 교장 위치에서 교육계를 떠나지 못한 것에 한이 서린 사람이었다. 딱 한 달만이라도 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면 이렇게 서운하거나 한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때문에 나는 그의 한을 호칭해서라도 풀어주기 위해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도덕 군자께서 예서 담배를 태우는 걸 보니 속상하는 일이 있군요. 박 교장이 옆자리에 앉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교장 선생님이군요.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그냥 저냥 해요. 그보다 새벽 담배 태우는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저쪽에서 바라보니 아주 심각한 얼굴이던데. 그는 나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마치 선생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제자를 혼내줄 요량으로 지켜보듯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박 교장의 얼굴에서는 장난기가 묻어났다. 이봐요 김 선생. 김 선생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 알아맞혀 볼까요? 헛다리 짚으면 저녁에 소주 한 잔 사리다. 어떻소? 교장 선생님께서 새벽부터 술 타령 하시는 걸 보니 뭔가 수상한데요. 오히려 문제는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박 교장은 갑자기 씁쓸해한 표정을 지었다. 털이 까칠까칠한 턱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 변화에 내심 안 할 말을 했나 싶어 마음이 불편했다.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적당히 넘어갈 걸 실수했다는 생각에 슬그머니 일어섰다. 큰 애가... 그가 일어서는 나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딸년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혼 서류를 접수시킨 눈치입니다. 출가한 딸이 있다고 했었던가 일어서던 몸짓을 멈추고 엉거주춤 서 있다 다시 앉았다. 딸이 이혼을 한다. 하긴 요즘 세상은 결혼보다 쉬운 게 이혼이다. 결혼은 가족과 주변 관계로 복잡한 문제에 부딪혀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다. 당사자 간 자식과 재산 문제 등만 합의되면 가정법원의 협의 이혼 절차를 거쳐 간단히 헤어질 수 있다. 자식들의 이혼은 결혼과는 달리 부모가 끼어들 틈이 없다. 낌새를 차렸을 때는 이미 이혼 수속 중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부모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살다 헤어진다고 해서 흉이 되는 세상도 아니라는 자위 속에 알아서 처신하길 바랄 뿐이다. 제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박 교장은 난감하다 못해 자신이 한심한 눈치였다. 아무리 품안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교육자로 평생을 보낸 그로서는 딸의 이혼 문제에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지난 날에 당당했던 아버지의 역할과 모습이 상실된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인 그는 절망 속으로 추락하는 자신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딸이든 아들이든 부모에게 자신들의 이혼 얘기를 꺼놨을 때는 대부분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 이혼을 하니 그럴 줄 알고 아무 말씀 마세요 라고 못 박는 통보이다. 헤어지기로 결정하니 홀가분하다는 딸년에게 내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애는 기승이는 누가 키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죠. 박 교장은 낙심한 눈길을 어둠이 벗겨지고 있는 상 등성이에 던지고 한숨을 지었다. 약소터는 어느새 많은 사람들로 제법 품볐다. 간이 운동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약수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삼삼오오 보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생기가 넘쳤다. 약소터 한쪽에 있는 야의 배드민턴 코트도 활기에 넘쳤다. 남녀 복식 게임을 즐기는 그들과 응원하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약수터를 방금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처럼 파닥거리게 했다. 아이는 박 교장은 침을 삼켰다. 아이는 시댁에서 키우기로 한 모양입니다. 내 딸년이지만 참 독한 년이다 싶더군요. 이정숙, 그녀는 자식들이 보고 싶은 것은 모성애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말은 아이를 낳은 여자로서의 본능인 모성애가 없다면 자식이 그리울 리가 없다는 말과도 같았다. 그녀는 모성애로 인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귀찮을는지 모른다. 모성애가 가슴 깊이 박혀 있는 한 자식들로부터 그리고 헤어진 남편으로부터 과거의 30년 삶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그녀는 모성애란 순수함까지 버리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애지중지 키운 딸년이지만 혈연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제 자식을 포기하는 딸년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박 교장이 딸을 독한 년이라고 표현하듯 그녀 역시 독한 여자일까.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지내온 그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가족과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 해서 무조건 천하의 독종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녀 나름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녀만의 고통과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보내온 글 속에 그 고통과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깔려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고통과 고민이 무엇이며 그것에 공감할 수 있는지 그 대답을 얻기 전까지는 그녀를 착한 여자로 생각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녀의 글이 너무 황당해 끝까지 읽지 못할 수도 있다. 그때는 과거의 기억 속 여자로 남겨둘 것이다. 김 선생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요? 새벽부터 편치 못한 얘기를 해서. 박 교장은 민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민망한 표정 속에는 답답한 마음에 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괜한 말을 했다 싶은 눈빛도 섞여 있었다. 그만 내려갑시다. 나는 배낭을 짊어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모처럼 약수터에 올라왔으니 좀 더 있겠다고 했다. 약수터를 벗어나며 돌아다 보니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새 산 정상을 향한 등산로로 접어든 모양이었다. 이달에는 매달 한 번씩 여행하기로 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내는 사과하는 내게 괜찮다고 했지만 서운한 눈치였다. 평생 살림만 하며 살아온 아내는 나와의 지방여행을 못내 즐거워했다. 그런 아내를 위해 나름대로 여행지 선택과 일정에 신경을 썼다. 이를테면 지난달에 바닷가를 찾았다면 이달에는 산골여행으로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시기였다. 여행 일정은 가능한 2박 3일로 했다. 여행을 못 다녀온 보상으로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오이도 포구를 찾았다. 아내는 서너 번 왔던 오이도 포구였지만 여전히 아이처럼 좋아했다. 아내는 바다 구경보다 어물 시장에서 생선과 주게 등을 사는데 더 정신이 팔렸다. 분가한 자식들 때문이었다. 아내는 분가한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속이 있으면 취소하고 곧바로 집에 들르라는 명령이었다. 언젠가 캐나다로 이민 간 이혼하기 전 그들 부부와 함께 오이도 포구를 찾은 적이 있었다. 두 여자는 생선과 낙지 등을 사더니 곧바로 집으로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 싱싱한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줘야 한다며 바닷가에서의 밥 먹는 것조차 거부했었다. 작은 어촌에서 살고 있다는 이정숙. 그녀는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 옛날 그때처럼 자식들에게 매운탕을 끓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눈물 지을까. 작은 어촌이지만 이름도 생소한 생선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입성 좋은 아이들에게 매운탕을 끓여주고 싶어 듬뿍듬뿍 샀다가 말려놓은 생선이 창고처럼 쓰는 작은 방에 가득합니다. 지난해 여름 강릉의 한 고아원에 말린 생선을 보내주었지만 다시금 수북이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습관처럼 아이들 반찬거리를 사는 저의 행동에 충격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고 깨끗하게 손질하여 말린 다음 차곡차곡 보관합니다. 이런다의 모습에 이웃 여자들이 수근거렸던 모양입니다. 어촌 달동네로 이사하여 제일 먼저 사귄 아산댁이 들려주어 알게 됐습니다. 아산댁은 지난해 남편과 자식을 바다에서 잃은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바다를 향해 험악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전생과 이승에서 저지른 업보가 얼마나 크기에 한 몫에 두 인간을 잡아갔냐고 욕지거리를 해대며 침을 퇴퇴 뱉곤 합니다. 그러나 바다를 떠나서는 생명을 부재할 방법이 없어 매일 선창가 입구에서 생선 좌판을 벌립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기구한 팔자에 쌍스러운 욕을 마구 쏟아놓다 아는 사람들과 눈길이 마주치면 피식 웃곤 합니다. 저는 아산댁의 그런 웃음을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콧등이 시큰거려 애써 이면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욕이 정겹기만 합니다. 그녀의 욕지거리가 그녀를 살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산댁으로부터 욕지거리를 빼앗아 버리면 바다에 대한 분을 사귀지 못해 미쳐버리거나 혀를 깨물고 죽을 겁니다. 바다와 자신의 팔자를 향해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욕을 퍼부어야 그나마 살아갈 오기가 생긴다는 아산댁이 들려준 저에 대한 이웃여자들의 수근거림은 정말 놀라운 상상입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웃여자들의 상상은 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이웃여자들의 수근거림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젠 부부간의 세상이 바뀌었다. 여자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며 백년해로 그 자체를 부정한다. 검은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 이유가 없으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보장이 필요하다. 바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이 많던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도 저도 아니라면 있는 재산 더 없어지기 전에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 갈라서는 게 상책이다. 늙어가면서까지 남편이라는 존재에 눌려 어렵게 생을 마감할 필요가 없다. 자식들 문제도 그렇다. 가르치고 결혼시켰으면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한 것이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살면 된다. 부모도 자식에게 의탁하여 눈치나 보는 그런 비참한 도우를 보낼 필요가 없다. 더 늙어 독립할 기회를 놓치기 전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첫째 조건이 돈이다. 돈만 있다면 다소 수족이 불편해도 얼마든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수발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은가. 결국 돈은 자유와 편안함을 주는 절대적인 힘이다. 늙어서 돈이 없다면 그건 산송장이다. 산송장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이혼이란 극약 처방을 써서라도 돈을 챙기는 독한 여자가 돼야 한다. 40, 50대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바로 여자들의 이런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돈 때문에 헤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런 부류의 여자로 이혼 여자들의 입방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독한 여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혼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부류의 여자는 아닙니다. 노후를 편하게 자유롭게 보내기 위해 자식과 남편 곁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런 부류의 여편네였다면 이혼 의자료를 최대한 뜯어내어 서울의 어느 곳에서 생활하고 있겠지요. 제가 다 쓰러져가는 달동네 집을 사서 수리를 하고 얼마 동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부모님의 덕입니다. 고향에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파니까 제법 돈이 됐습니다. 초저녁부터 찔끔거리던 빗방울이 밤이 깊어지면서 세찬 빗줄기로 변했다. 열어놓았던 창문들을 서둘러 닫으며 관악산 쪽을 바라다 보았다. 관악산은 빗줄기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희뿌연 안개처럼 보이는 것은 연립아파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다. 도로 양쪽에 줄지어 있는 가로등 불빛도 희뿌연 안개도 다가왔다. 이정숙 그녀의 글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솔직하게 털어놓은 듯 싶으면서도 가로등의 희뿌연 불빛 같았다. 빛이 있으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형체였다.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잔잔한 미소가 흐르는 얼굴이었다. 대할 때마다 늘 편안한 마음을 갖게 했던 그 모습처럼 글도 그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감추고 언저리의 이야기로 사람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흐름에 은근히 짜증이 났다. 물론 상황을 정확히 알게 하려면 주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그런 설명들이 한마디의 고백보다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정말 안됐다. 또는 그래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라며 그 사람의 입장을 두둔할 것이다. 몇 장 읽지 않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덮었던 그녀의 글을 첫 장부터 다시 펼쳤다. 아무래도 건성으로 읽기보다는 차근차근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짚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훗날 혹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친구를 불행하게 한 그녀의 이혼이었지만 원망의 말은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읽기로 했다. 강아지 아 Kita